반갑습니다 오늘도 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을 주신 분들의 질문을 한번 답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저희의 유튜브 연주 영상 중에서 한국민요 메들리 라는 곡이 있는데 마지막에 트레몰로가 아닌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주법 같은데 그 주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법은 우리가 휘슬 트레몰로 하모니카 주법에서 휘슬 주법 즉 호루라기 처럼 소리가 난 데서 호루라기 주법 이라고도 얘기 하거든요 휘슬 주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호루라기 주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법은 물론 다른 테크닉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호루라기 주법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연습을 많이 해야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주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들어 마시는 부분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부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가 A키로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것을 담겼습니다 A키가 있다면 같이 하시면 되고요 다른 키로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A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혀끝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호흡이 나가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 호흡의 바람을 통해서 혀끝이 떨려야 됩니다 알겠죠? 혀끝이 떨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바람을 넣고 입모양은 우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소리를 빼겠습니다 바람만 내버 irresponsible stall 입모양 우 상태에서 바람만 아시겠죠 바람만 바람만 자, 이걸 한번 길게 가져가 보세요 지금은 아무 것도 불지 마시구요 다람을 멀리 이렇게 멀리 다시 한 번 더 멀리 자 그래서 바람이 멀리 나간다는 생각을 첫번째 하시고요 두번째는 두번째는 나아가는 그 바람에 혀끝을 그대로 바람에 같이 날려 보낸다는 생각으로 이해 되셨습니까 나가는 바람에 혀끝을 자연스럽게 그 바람 즉 그 호흡의 길에 그대로 맡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혀가 떨립니다 그러면 저도 예전에 성악을 처음 시작해서 이태리 가곡을 먼저 배웠거든요 그때 우리 이태리 발음이 알자 발음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알마델꼬레 이렇게 굴려주는 발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연습을 먼저 합니다 제가 그대로 바람에 얹어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제가 지금 인위적으로 혀끝이 바람을 통해서 그대로 깨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트레몰로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거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바람을 보내면서 혀끝을 그대로 진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 볼게요 자 우 보세요 자 후에 가깝게 소리는 후에 가깝게 쭉 한번 뻗어 보시고요 이 소리를 그대로 파장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혀끝을 보세요 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주법은 자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하모니카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돌을 기준으로 보세요 자 트레몰로 주법하고 구분이 되세요 자 트레몰로 주법은 이거죠 그냥 바람이 그대로 얹어지면서 혀끝이 진동에 의해서 파르르 그린다 파르르 그린다는 거 뭐 그런 느낌 파르르 그린다 파르르르 떤다는 느낌 파르르르 무슨 말겠죠 자 그러면 혀 끝은 입술 뒤에 딱 있습니다 위인윈윈위인 뒤에서 다 이 상태에서 후를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후를를률 이게 아니고요 바람에 의해서 후를륵 떠는 거죠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후를륵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난다는 거죠 마지막 미녀 메들리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움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느리게 방금 연주를 했는데 이해 되셨죠? 다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호루라기 주법 즉 휘슬 주법을 내부는 음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호루루 아닙니다 이거는 트레몰러 주법이고요 자 입술은 윗모양 우 상태에서 윗니디에서 자 바르르 후루루룩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해서 보세요 후루룩 후루룩 그러면 위에 천장이 진동이 이렇게 바르르 뜨는 느낌이 들릴 겁니다 이 주법이 트레몰러 하모니카에서는 어떤 주법이다 휘슬 주법 또는 호루라기처럼 소리가 난다 해서 호루라기 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모니카도요 이 친구에게 애정을 쏟아 줘야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저의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애정을 가지고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많은 연습을 해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 하모니카가 여러분들에게 대가 대가를 조금씩 조금씩 준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그 관리 를 음 은 인 음 음 감사합니다.